경찰의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경찰서 안에 설치됐습니다. 현재 강남과 종로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원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안에 인권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은 겁니다. 변호사는 먼저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부터 강남경찰서 별관 3층에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안에 설치된 겁니다. 센터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상담위원 2명이 평일 근무 시간에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권 침해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중재와 갈등 해소, 인권위 진정과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서류나 감찰 진술서, 조사 보고서와 집회 관련 서류는 필요에 따라 청문감사관실에 마련된 정보공개 즉시 공개 창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강남과 종로경찰서에서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논의를 거쳐 확대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구입니다.